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설렘이 있는. 네 손목이 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S&P500이 1.44% 다오가 1.18% 나스닥이 1.7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기분 좋은 출발이 예상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봐야겠지만 예상이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뭐 오늘은 특별히 악재가 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오늘부터 반등하는 게 맞는데 맞는데 제가 자료도 그렇게 준비했고 근데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좀 진지하게 보시지 말고 한번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데 그 폼 썰틴 F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발표가 돼갖고 아마 오늘 버크셔이스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아시는 것처럼 F를 추가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일단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티를 또 30억 달러 매수하면서 시티가 오늘 약간 급등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워낙 사실은 금융주의에서 안 좋았던 기업이었는데 뭔가 조금 이제 굉장히 많이 매수한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오늘 하루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쉐벌은 많이 매수했고 옥시젠터 페트롤을 매수하면서 관련 기업이 올라간다는 것도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방법 아시죠? 말씀드렸죠? 웨일위덤. 웨일위덤 닷컴 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사이트 말고도요. 되게 많이 취합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유용한 사이트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연공단 역시 일단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블랙락카트 수많은 아이비가 발표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하바드 대학도 기금 운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바드 대학에서 또 종목을 할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바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이오 같은 기업들을 많이 발굴 잘해요. 바이오 기업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투자 힌트 삼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보실 건데요. 오늘 간단히 두 개만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JP Morgan이 중국 기업 때문에 굴욕을 당한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아까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JP Morgan Chase가 일단은 중국 테크 기업 쪽에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두 단계에 올렸습니다. 두 단계에. 두 단계에 올린다는 상당히 좀 굴욕적인 건데 일단은 좀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점에서가 유효한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준비된 내용 첫 번째 페이지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 패드가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데 플랩스 다운, 기어 다운인데 이게 하강할 때 보통 쓰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하강하고 있는데 문제가 거꾸로 된 거죠. 이대로 하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착살나죠? 소프트 랜딩이 착살나죠.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건 소프트 랜딩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냐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지금 아시겠지만 금리를 빨리 올리면 뭔가 조금 경찰에 어떤 우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30%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약간 불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 그림 보시면 진짜 불안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금 미국의 상황을 딱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가 놀래고 달아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진짜 그림 한 장에 그냥 다 나오네요.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끝나요. 그림 한 장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아주 복잡한 그다음에 아직 깊은 내용을 보신다기보다는 그림 보시면 재미있게 좀 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끝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아까 어떤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을 말씀하셨죠? 어떤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을 말씀하셨죠? 이란 40% 아르헨티나가 CPI가 전연동계에 대한 58%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금리를요. 지난 13일이었나? 2% 200% 올렸어요. 한 번에. 한 번에 2% 올려서 최근 6번 연속 올렸고요. 현재 기준금리가 약 49%입니다. 금리가 해서 여러분들 돈을 맡기시면 천만 원 맡기면 490만 원의 이자라는 거 물론 가실 일이 없겠지만 지금 빨리 환전해서 맡겨야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한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태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좀 다루기 위해서 뭔가 좀 억누리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 지금 4월달 CPI가요 전년 동기대비 6% 한 달 만에 증가한 보통 1년이잖아요. 이들은 한 달 만에 6%가 증가합니다. 이런 국가가 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금리를 많이 올리는 국가들이 많은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거의 살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걸 누르려고 하면 엄청나게 높은 금리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도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아시겠지만 서민들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겠죠.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혹시 아르헨티나 가본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한 번도 없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말도 못하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짜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58%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벌어왔자 이건 뭐 급여 받고 올라간 분이 없잖아요. 이거 뭐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저기다가 넣을 수 있나요? 저 아르헨티나 계좌에다가 금리 은행 그거까지 생각 못했는데 49%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갔던 게 2007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질 쪽에 국제에 투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헤아라에 그런데 이제 다 들어갔다가 종이가 아니죠. 다 좋았는데 아마 금리가 제 기억에 한 10% 이상까지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헤아라가 작사하는 바람에 거기서 번 돈을 다 통화로 말아먹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가 패손가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몰케 하시면서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보이는 건 통화 이런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되면 금리는 무조건 올린다는 거 보여드리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온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10년 주기별로 해서 CPI 평균 금리를 봤습니다. 60년대에 2.5%에 평균 금리가 4.1%로 좀 막는 그런 모습이었죠. 금리가 높았죠. 70년대 보시면 7.4%, 7.2% 거의 뭐 연평균 올라가는 CPI만큼 금리를 올렸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년도 똑같은 모습이고 오히려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90년도에 2.9에서 5.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2000 초반 닷컴법일 때도 2.5%에서 금리가 3.0%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2010년도는 1.8%, 0.6%로 올렸는데 그때는 금리가 저기 인프라이 낮았죠. 보시는 물가가 지금은요. 5.2%로 과거 10년 주기를 봤을 때 거의 두 번째입니다. 1970년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금리 보시면 가장 바닥이죠. 평균이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2년 동안의 모습이 0.2%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금리를 많이 올릴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그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떤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 따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친체도 약간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과거 보시면 보통 물가하고 금리가 비슷하게 갔지만 지금은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너무 격차가 벌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0년도만 해도 물가 거의 죽었다고 발표했었거든요. 이렇게 올라왔죠.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 번 거의 60년 만에 두 번째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쟁 같은 것도 상당히 피해를 끼친 게 아닌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0.2에서 최소한 한 2% 이상까지는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올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한 번 예상에 전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봤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을 말씀드릴 건데 JPO 건축에서죠. 중국 기업에 대해서 비중 축소 즉 매도에서 바로 중립 없이 비중 확대 매수를 올린 겁니다. 중립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 올리는 건 상당히 반칙이 가까운 내용인데 반칙. 반칙인데 지난 3월만 해도 중국 기업은 투자 불가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지난달이. 그런데 지금 2개월 만에 갑자기 규제 리스크 상장 페이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위험이 감소한다고 하면서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트완 네이디즈 핀디오디오딩에서 일단은 오버에이크가 매수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2개월 만에 이렇게 의견 바꾸는 것도 약간의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중립 없이 바로 매수를 올라온 건 상당히 의아한데 지지난달이 제2평원 치에서 뭔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월계에서는요 상당한 구력적인 거다.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큰 아이비가 이거를 중립 없이 바로 올린다? 쫓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구력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의아한 건데 하여간 올렸으니까 좋아 보이고요. 오늘 그래서 알리바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규제 리스크를 좀 풀어주고 어차피 계속 누를 수는 없는 거니까 상장피 리스크가 감소하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솔직히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쭉쭉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 바닥에 가까운 모습을 한 번 더 인정한 거니까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렵게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무도 아마 구할 수 없는 건데 이게 바로 J4건 체스의 그 자료를 제가 훔쳐온 겁니다. 내부 자료입니다. 내부 자료. 내부 자료까지. 내부 자료에 보시면 OW가 오버웨이 그래서 저는 전에는 언더웨이 그러니까 비중 축소해서 비중 확대로 좀 올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텐센트 올린 게 오버웨이 이번에 만든 게 제시한 게 텐센트 알리바바 그다음에 네이투안 그리고 OW가 뭐가 있냐면 핀띠오띠오 그다음에 이게 쾌이쇼 쾌이쇼 과기 그런 기업이 있나봐요? 쾌이쇼 쾌이쇼 과기 과기 과학기술 업체입니까? 아니요. 쾌이쇼가 바이트댄스 라이벌로 보면 되고요. 쇼 동영상 플랫폼인데 상장은 작년에 있을 겁니다. 바이트댄스 라이벌이죠.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네디즈 또 역시 오버레이까지 올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바이두 그다음에 웨이버 빌리빌리 이런 것들은요. 그냥 뉴트럴 그러니까 중립입니다. 중립 올린 게 아니고 물론 언더에서 올렸지만 적절하게 순서를 밟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많이 올린 게 아이치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데이터 넥서스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딩동 이런 거 딩동도 뭐죠? 진동도 아니고 딩동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오버레이트의 모습을 보였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이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리바바는요. 목표 주가 전에 75달러에서 130까지 올리면서 딱 2배 가까이 올렸거든요. 이것도 뭔가 의아한 거죠. 이렇게 2배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뭔가 좀 이 분들이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메이트한 역시 105달러에서 22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잘 보시면 노란색 보시면 좋습니다. 진동닷컴 역시 진동은 중립이니까 넘어가고요. 핀띠오띠오 역시 27에서 55까지 딱 2배 올렸습니다. 보시고 콰시오 과기 이거는 120에서 110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그다음에 내디디디 역시 60에서 11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보통 비중 확대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2배 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파격적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JP공원 체스가 상당히 조금 뭔가 각오하고 발표한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걸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또 갑자기 의문에 일폐 당한 분이 계시합니다. 이 JP공원 체스 소속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19번 매수를 외친 분 JP공원 소속에 반인 반신이셨죠. 반인 반신 마르코 콜라노빅 이분이 다시 한번 회제가 됐는데 이분도 역시 지금 20주째 연속 19번의 매수를 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뭐 마르코 콜라노빅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욕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JP공원 체스의 의견이니까 각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잘 보시면서 나중에 카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우리 야미자 카페 올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고요.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귀한 자료. 여러분들 뭐 이런 귀한 자료를 막 구해야 되는데 이게 막 어디 다니는 게 아닙니다.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는 나중에 제가 나중에 한번 세미나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홈디포 실적을 말씀드릴 건데 너무 잘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실적이 진짜 잘 나왔는데 EPS가 전망이 3.68 전년 동기대회 3.86보다 훨씬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요. 4.09를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역시 전망이 367.2억 달러였는데 389.1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3.8%가 전년 동기대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동영상 매출 역시 2.2%로 전망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올라가는 모습 보여요. 그다음에 전망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요. 상당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디포가 주택 계승용품 판매업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가 보니까 고친 게 아닌가 집을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원래부터 고친 겁니다. 집이 오래됐기 때문에 주로 고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홈디포가 비록 코로나 끝난다고 해도 집 고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처럼 매출이 다운되는 그 모습이 안 보여서 오히려 오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 미국은 저는 키트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랑 아들하고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셀프 문화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런데 보통 트럭에 가서 씻고 가서 집에 고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익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워낙 자기의 집을 자기 고치기 때문에 이런 게 일상화된 나라에서는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약간의 일반 리테일을 다르다고 보시면 좋아요. 리테일 같은 거 월마트 같은 기업들은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약간은 이제 뭐 좀 이용을 안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변기도 있고요. 잔디도 있고 조금 부터 다양하게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지금도 특히 팡 쪽에 테크 쪽에 좀 관심을 가질 때라는 거 다시 한번 주장하는데요. 아직까지 저점 매수가 유효한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1분기 때 애플이 900억 달러 자수증명을 발표했고요. 알파벳 700억 달러 마이크로스포트 600억 달러 메타가 500억 달러 제시하면서 이들만 270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700억 달러면 대략 한 300조 넘어가죠. 삼성 전자 시총만큼 매수하는 겁니다. 바이백을 그래서 일단은 많이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 1조 달러가 올해 목표인데 1조 달러의 4분의 1을 이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매수한다고 그러면 주가에 대한 어떤 전조한 흐름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도 보시면 좋은데 애플이 10년 동안에 바이백을 5천억 달러를 했습니다. 600조네? 600조로 했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규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초 260억 주에서 발행 주익수가 지금 16억 주로 160억 주로 크게 줄었다는 것도 100억 주가 줄었어요. 100억 주가 엄청 감소했죠. 감소했죠. 이게 바이백을 키우는 모습이고 그만큼 바이백을 하면서 통해서 주식을 소화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상당히 일조한 게 아닌가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편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약간 부러워하는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의 모습인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가도 올리고 그다음에 일단 뭔가 좀 주주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중에서 실제로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의 그 목표 주가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5월 25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목표 주가는요. 한 2.5%가 내려왔어요. 주가가 40%가 내려왔거든요. 말도 못하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죠. 제2의 메타가 될 것이다. 하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좀 뭐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래픽 칩에 덜 팔려갖고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하시는 거지 너무 지금 미리 움직인 게 아닌가 싶어서 하락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다는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5월 25일 날 결과를 보고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기에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는 실적이 거의 감소하지 않는 겨울 분류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만약에 큰한 큰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훼손이 있다고 그러면 중간에 아마 어떤 힌트를 줬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힌트가 없으니까 끝까지 기다리셔서 결과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정말 너무 많이 빠졌네요. 너무 많이 빠졌네요. 사고 싶은 생각이 약 45%가 빠져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또 지금도 빠집니다. 성장주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면 그 다음에 또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만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너무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고요. 저는 5월 25일 날 만약에 실적이 여차하면 5월 25일 5월 25일 무슨 요일이죠? 5월 25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까? 수요일 날 제가 출장 가든지 너무 잘 떨려서 진짜 긴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좋은 기업들은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E펜 같은 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도 실적이 좋을 걸로 보이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목표주가가 하향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고요. 애플도 마찬가지 다 확인해봤더니 별로 다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목표주가가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건데 달러하고 지금 US 주식에 대한 어떤 같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보다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달러 때문에 국내 쪽에 있는 외국인들이 좀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워낙 이제 워낙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달러 쪽으로 좀 많이 이 통화가 세지는 쪽에 좀 주식이 붙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따라 붙을 걸로 보이니까요. 이걸 보시는 것도 한번 주가에 대한 향후에 올라갈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건데 지금 펀드맨이 서베이를 통해서 나오는 현금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금 비중이 보통 높으면 약 5% 위에 있는 빨간선 낮으면 약 4% 이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9일에 테러 위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6%까지 올라왔습니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식을 많이 판 거죠. 그럼 이분들이 팔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사겠죠. 지금 이제 제가 조만간 내려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가 움직여도 굉장한 수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본다 그러면 최근에 조금 많이 판 거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몰리지 않을까 펀드매니저들이 할 거로 보이니까 또 한번 올라오는 거 일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거하고 또 똑같이 최근에 많이 빠진 주식에 대한 공매도 커버가 들어온다고 똑같이 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로 보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현재 보호드 피아를 보고 있는 건데요. 16.6배 아니겠습니까? 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10년 평균보다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25년 평균이 제가 준비했어요. 25년 평균이 심지어 8호밑입니다. 25년 평균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 올라오실 적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5년 평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봤던 펀드 매니저를 보면서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싼 건 맞다. 그렇죠? 싸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 구간에 와서 물론 아니 뭐 돈을 못 버는 성장지 빼고 S&P 500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팔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오히려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은가 보여 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이렇게까지 빠질지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연말 가게 되면 회복한다고는 상당히 많이 올라올 거라고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 봤습니다. 여기까지 끝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기사를 볼 건데 오늘 좀 중요한 기사가 많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빠지고 지금 PR이 내려가니까 뭔가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맞는데 맞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많은 분들이 호응을 못 하시는 거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차트는 가깝고 실적은 멉니다. 실적을 찾아야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HTS 키면 바로 차트가 보이잖아요. 금방 보시는 거죠. 빠르게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도 딱 머릿속에 저장해놓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주가 빠진 거 보게 되면 무서워하고 겁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기사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걸 좀 저장하고 싶은 분들은 야무제 카페에 오셔서 거기 있는 그림을 저장해놓으시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발표한 월마트는 지금 주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버텀 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텀 라인이라고 하면 그 위에 그 뭐죠? 아래쪽에 있는 EPS까지 약간의 못 미치는 그런 모습 보인 건데 지금 윗라인이니까 뭐 그냥 부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의 어떤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인프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역시 그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조금씩 가격이 올렸겠죠. 근데 이들은 어쨌거나 전문적인 리테일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드는 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왔더니 보통 우리 주부님들 가시면 많이 좀 비싸 보이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치보다 약 18센트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월마트는 상당히 기대했는데 일단 급락한다는 거 보여드리고 아까 보여드린 홈티포는 올라온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2.7%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과 EPS 다 맞췄고요. 그다음에 전망까지 소폭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은요. 동일점 매출을 봐야 되는데 역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서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 좀 보여드리고요. 이번에 시티가 히트쳤죠. 시티가 버크셔이스에 의해서 30억 달러 지분을 인수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시티는 이런 얘기 아니면 올라갈 일이 없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좀 시적이 안 좋고 최근에 여러 가지를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의 흐름이 안 보이고요. 만약에 매수하신다고 그러면 언제가 좋아하지 않겠냐 그런 느낌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금융주라고 보시면 좋겠고 부사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끼리는 12,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시티가 굉장히 좋았는데 국내 상당히 조금 많이 좀 뭐죠 빠져나가는 그런 분위기였고 시티가 그래서 좀 뭐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은행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니까 약간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하여간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오늘 올라온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번에 버라이전을 83만 원을 다 팔았다는 것도 기사가 나와서 그래서 버크셔에서에는 통신으로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옥시덴탈 셰보룬 같은 것도 매수했고 그다음에 역시 시티를 매수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13F는요. 제가 알려드리면 매일 가서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매일 간다고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에요.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딱 45일에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15일에 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 언제까지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7월 7월 15일 8월 15일이겠죠? 8월 15일이요? 아 8월 2분기 끝나고 2분 끝나고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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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린다니까 8월 10 4일부터 가서 보시면 빠른 기업들 나오는 거니까 빠른 아이비드를 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나이트 에어라인지는 아시겠지만 항공주는 다 좋아요. 요즘에 다 전망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리오플이 된다고 그러면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안 좋았던 것이 너무 항공요금을 많이 오르다 보니까 4월달 예약률이 많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여러분 실정은 좋아지고 있지만 너무 금액을 또 올려버리면 한 달에 좀 예약을 안 하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위터가 또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54달 20센트에 매수한다는 그 인수가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오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페이크 어카운트 그다음에 스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인수를 논의하겠다가 일단 얘기인데 지금 약 5%가 잡혀있는데요.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은 빨리 이게 완료가 되기 원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빠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솔직한 얘기로 지금 뭐 매수를 포기한 것 인수를 포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트위터가 주가 더씩 빠지기 때문에 훨씬 손해보는 쪽이니까 참고하시면 오늘 또 테슬라가 오늘 반등합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빠진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저는 가짜 저 어카운트를 그걸로 속가낼 수가 있을까요? 데이터화된 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내부에서는. 그래서 어제는 변호사들이 그 정확한 데이터의 형태를 공개하자마자 일론 머스카 이거 왜 공개하냐 이렇게 기밀 협약이 돼 있는 건데 공개하지 말고 얘기하라 해서 또 잠깐 트집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로어 프라이스 좀 더 낮은 가격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 같아요. 인수 가격을.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 한번 LVMH가 티파니를 인수할 때 역시 뭔가 계속 낮은 가격을 하려고 뭘 쓰다가 딱 소소하게 걸리는 바람에 그냥 조금 낮춰서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낮춘다고 해서 막 낮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성이라는 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종을 드시죠?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쳐주시고 오늘 장이 좋으니까 종칠 맛이 나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타종의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됐어 됐어. 훌륭합니다. 너무 좋았어. 오늘 5월 17일 화요일 날 장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500 1.53%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드 역시 1.29%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마스닥은 1.99%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줍니다. 3대 이수수가 꽤 높이 시작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오늘도 역시 달리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일단 누가 제일 먼저 움직이냐면요. 공매도가 먼저 움직입니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가 마이너스일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가야지. 월마트부터 한번 시세를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8%가 넘게 빠지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스 압력이 심해지다 보니까 홈디퍼는 올라가겠죠. 홈디퍼는 4.0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티는 4.89%가 올라가는 이거 상한가 느낌입니다. 시티한테는 상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3.13%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아 저 700뿌릴 때를 사야 되나 아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는요 알리바바는 역시 아까 제이폭원 CS 의견에 따라서 7.35%가 올라가고 상황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못 본 기사 마저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테이크트 인테네티브는 오늘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은 못 맞췄는데 이익은 맞추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또 전망도 약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진가에 대한 인수권도 완료가 돼가는 그런 모습이고 만약에 완료가 끝나면 전망이 또 올라간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자신감에 있는 어떤 그런 컨퍼런스 콜하다 보니까 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진동닷컴 이거 실적이 잘 나온 겁니다. 이건 아까 진동닷컴은요 아까 그 제이폭원 CS에서 오버레이스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 리스트에 근데 오늘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지금 지금 여러 가지 매출과 이익을 예상치 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업 중에 핀띠오띠오 같은 것들 바이두 같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은 중국 기업들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텐센트 뮤직 엔테테인먼트도 역시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똑같이 있는데 아까 중국 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즈타운 모터스가 있는데요. 조금 안 좋은 기사인데 CFO죠. 아담 크롤이라는 분이 오늘 발표한 건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들의 어떤 약간의 더 많은 펀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돈이 부족해요. 지금 현금이. 주가 많이 빠지면서 굉장히 오래 어려워지고 있는데 고잉 컨설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주가 얼마 안 빠지거든요. 만약에 다른 기업이 정상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주가 엄청 빠질 건데 워낙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지금 로즈타운 모터스는 속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계속 어려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좀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맵을 보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게 꺼졌네요. 이게 왜 꺼졌냐면요. 오랫동안 안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혹시 좋아요 같은 걸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좋아요 구독을 저희 이제 미주미 채널 미주미 채널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는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라이브로 안 잡혀있는데 뭐가 문제가 커진 것 같아 오늘 맵이 실시간 시세가 안 나오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이상합니다. 오늘 안 잡히고 있는데 하여간 뭐 오늘 안 보이고 있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빅데그부터 오늘 가격을 한번 라이브로 확인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애플이요? 애플 2.35%가 올라가면서 150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더 오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2등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2.26%가 올라가면서 267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알파벳 네? 나스닥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잘 올라가죠. 알파벳 역시 1.9% 거의 2% 가까운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아마존 역시 보겠습니다. 아마존 역시 대부분 다 2% 중반대 올라가네요. 굳이 안 봐도 테슬라가 조금 더 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메타까지 보고 메타 보고 메타는 역시 2% 가까운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보고 아까 테슬라는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엔비디아가 오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 올랐을 것 같은데? 5%가 넘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빅테크의 힘이 좀 크다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뭔가 좀 오늘은 랩을 안 봐도 거의 어린이 되면 수준이 아닐까 느낌이 있습니다. 거의 푸른 초원이죠. 초원의 꿈 잘 됐네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른지 아세요? 제가 오늘 녹색 셔츠 입고 왔거든요. 진심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복장부터 내일도 계속 녹색 셔츠 녹색 셔츠 입고 일주일 동안 이것만 입겠습니다. 약 데리고 왔어요. 바지도 녹색으로 입고 양말도 녹색으로 양말도 녹색으로 알겠습니다. 녹색이 진심입니다. 진짜 녹색 많이 입고 와야겠네. 자 오늘 저희 또 시장 실시간 설명해 주신 미국 주시임이시다 장우석 부사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로 시작한 이 기쁨 그동안 시장이 많이 좀 경직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2% 오른 것 자체가 기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시아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6월부터 중국의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게 중요한 퍼드멘털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중국 시장 역시도 어제 거의 쇼크 수준의 지표가 나왔는데도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고 단계적으로 회복된 모습이 나왔었고 국내 시장 역시도 그랬는데 미국 시장도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오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펀드멘털적인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게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반등이 나오기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봉쇄 해제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좀 두려웠던 버블인 코인 시장의 어떤 불안감들이 긴장감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여전히 인플랜 발목을 잡고 있지만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신비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탄탄한 상승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이 예를 들면 리세션이 아니라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잠깐 제가 채팅창을 봤는데 슈렉 복장을 입고 나오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스닥 신고점 해보가면 제가 슈렉으로 변신해서 오겠습니다. 나스닥 신고가 나오면 슈렉 복장으로 나스닥 신고점 가면 슈렉 복장으로 슈렉 복장으로 온다. 저희 지금 만 명하고 만 천명과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나스닥 신고가 올해 2022년에 가야 됩니다. 내년에 가면 올해 2022년 중으로 나스닥 신고가 가면 제가 슈렉으로 변신해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진심입니다. 메이크업은 제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하게 저희 오늘 또 나스닥 이런 반응 보면서 한 주간 좀 희망찬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저희는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고와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